이제 랩은 그만하려고. 랩 오래 쓰니까 이제 노래를 그만하려고. 그 옆에 녹아있더라고, 앉아있더라고. 이거 얘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. 귀태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. 아 빼야겠다 빼야겠다. 아 빼야겠다. 잡아줘라. 야 오빠 잡아줘. 안녕히 계십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진씨 이거 보십시오. 자 보여주시오. 자 여러분. 찾았죠? 자석인가요? 여러분. 사실 여러분 고구마처럼 보이는 것도 접시의 행동입니다. 진이 형. 진이 형. 진이 형. 진이 형. 이런 순수한 재미. 어때요? 우선 점점. 우선 점점. 우선 점점. 야 절대 처럼. 야 절대 처럼 안되는 거 아니에요. 진이 형. 나도 지 진짜 배달 가는 거 같은데. 제가 진짜. 자 번쩍 배달, 번쩍 배달 받아세요. 음식에 이름이 있나요?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요? 아 이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삼 빙고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빙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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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들고 있어 봐봐요 한 입 한번 먹을게요 한 입 한번 먹을게요 한 입 한번 먹을게요 한 입 한번 먹어요 아니요?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별수 지민이 이거 바이로린 프로세스를 계속 타주세요 갑자기요. 불타오르네. 불타오르네~! 불타오르네! 맛있어 여기가 있어요 뭐야? ㅋㅋ 천국에 온다, 천국에 온다, 천국에 온다, 천국에 온다 어? 안녕하세요?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방금 꺼 김정은 상안하고 동 notion 동bel 아하 김정은 9명 김정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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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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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으핳핳 췄하핳 ㅋㅋㅋㅋㅋ 으헉핳핳핳핳핳ㅎㅎㅎ ㅋㅋ ㅋㅋㅋㅋ 비벼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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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어드 정종국 잘하는 척 하는 것인데 atan famoso 같이 먹으면 안 될 거 같아서 야 오달졌따 그만 안 들었어 음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venth 맏이 남진이 남진이가 남진이가 저 Angie 남진이 le الا 남진 남진이 예! 화이팅!